시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줘서 이렇게 대관람차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운행한지 2년도 안되서 갑자기 철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째 이런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강원도 속초시 속초해수욕장입니다. 동해 바닷물은 남해보다도 훨씬 더 깨끗합니다. 동해안 바닷물을 보면 너무너무 차가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룡포쪽에 동해안 해수욕장에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는데 한여름인데도 바다가 너무 차가워서 5분 이상 수영을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고 연말이 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겨울바다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동해안 해수욕장은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남해 상주해수욕장 이런거 몇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래사장 바로 뒤에는 이렇게 큰 대관람차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저게 작년 3월에 운행을 시작했다는데 벌써 140만명이나 탑승을 했습니다. 완전 대박이죠? 실제 보니까 엄청 큽니다. 저게 아파트 20층 높이라가지고 동해하고 설악산까지 다 보인답니다. 그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초시에서 저 대관람차 사업 이런거 자체를 모두 취소해버리고 시설도 철거를 하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갑자기 철거명령까지 내려졌냐 알아보니까 행안부 감찰에 지적이 되가지고 이 대관람차가 우리나라 국가 공유수면을 침범해서 불법으로 지어진 시설이다. 그래서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행정명령이 떨어졌답니다. 공유수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 소유의 바다입니다. 해안선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까지의 수면 그거를 공유수면이라고 하는데 공유수면은 절대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구역입니다. 총계에서 자기 동네 앞바다를 자기들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대관람차가 얼마나 침범을 했을지 지도를 한 번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굵은 점선이 공유수면인데 대관람차가 공유수면을 절반 정도를 침범해 있습니다. 해안선 기준은 백중사리 때 만조가 차죠. 그때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지역까지를 해안선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한마디로 모래사장은 대부분 공유수면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저기 대관람차도 보면 앞부분이 지금 모래사장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철거 명령까지 받은 이 대관람차 운영업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자기들은 정식적으로 속초시에 허가를 받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취소를 하니까 이제 반발을 하는 겁니다. 실컷 허가 내줘놓고 갑자기 철거하라고 명령을 때리니까 황당하겠죠. 대관람차가 공유수면을 침범한 것은 인허가 담당하는 공무원의 단순 실수다 이렇게 속초시에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라 하더라도 어처구니가 없죠. 사람 죽여놓고 아 나의 실수다 미안하다 이러면 끝납니까? 말도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대관람차 참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뭐 기계가 고장나서 사람이 다친 건 아니지만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나라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나 참 개탄스럽습니다. 공유수면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 바닷가 쪽에서 보시면은 저렇게 대관람차 앞부분이 지금 모래사장으로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공유수면을 침범한 게 맞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인허가 과정에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서 피해를 준 그런 공무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공무원 2명은 강등, 정직 그렇게 각각 떨어졌고 나머지 3명은 견책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5명이 인허가에 참여를 했는데 한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고 5명 모두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대관람차 허가는 이전 속초시장 시절에 내려졌던 거고 그때 몸통들은 다 어디로 가고 그 공무원들, 피레미들 몇 마리만 쫓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도 행안부 감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6월 속초시를 대상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했는데 이 사건이 적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료조사를 제가 쭉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공무원의 실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는 대관람차를 설치하려면 견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건너뛰었습니다. 편법으로 개별법으로 이 인허가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뭔가 위선에 그런 압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원래 관광지 개발 사업에서는 이 대관람차 사업이 포함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업체에서 로비를 해서 허가를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비정상적으로 긴급하게 추진이 된 건 확실합니다. 자, 그럼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이런 비리를 알고 감찰을 했을까요? 네, 행안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작하게 된 건 아닙니다. 강원도 어느 의원, 도의원이 이 대관람차 특혜 오역을 알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감찰에 투입이 됐습니다.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그 도의원이 당시에 시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퍼뜨렸고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시의원들은 아무도 그 도의원에게 도움을 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 잘 돌아가는 대관람차를 멈추려고 하느냐 그냥 모른 채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골 지역에는 보면 혈연, 학연, 지연으로 이루어진 카르텔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남이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왜 시끄럽게 하느냐. 조용히 살자. 감사 청구한 이 도의원 상당히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나라 월급 축내고 있는 많은 시의원, 도의원, 나리들 제발 이분 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속초는 예로부터 명태가 유명하죠. 명태가 안 잡힌 지도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왜 안 잡히겠습니까? 싹쓰리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호프집 가서 노가리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명태 새끼인데 씨를 말리니까 이제 멸종을 한 거죠. 대관람차 업체도 속초 씨를 대상으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기겠습니까? 공유수면을 침범한 대관람차 일부만 잘라버리고 운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마 공유수면을 침범했기 때문에 철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런 철거, 공무원의 실수로 이란 그 피해, 비용은 전부 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되겠죠.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여러분이나 저나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참 세월은 흐르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